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오는 10일 검찰에 2차 소환조사에 결국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인 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에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평일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첫 소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이는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명이는 미리 준비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의 지문에는 진술서 외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여전히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을 꼭 닫고 재판 과정에서 일발 역전을 노리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저것 신상 확인하고 하다보면 1시간 후딱 갑니다. 곧 점심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점심 먹고 휴식 취하다가 다시 조사 들어가면 금방 하루에는 서상 끝에 걸리고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징징대면 뭐 이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이의 조사받는 이런 태도를 보아하니까 수십 번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출두는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서는 밖에다가 개딸들 불러다가 무슨 정치 보복이니 야당 탄압이니 이상한 개나발을 부러져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이따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질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이는 검찰 수사를 두고 신작 소설이니 창작 소설이니 뭐니 해괴한 소리까지 일삼았는데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들은 검찰의 창작 소설이 아니라 범죄실로 다큐멘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의 금고지기가 이르면 오는 9일 귀국하면서 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나부옥 수사도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김성태의 금고지기 김모씨는 도피 9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돼 이번 주에 귀국하는데 김성태의 귀국으로 대북 송금우옥의 실마리를 찾은 검찰에 쌍방울 수사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이 된 재판에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곧 이민국 구금센터로 이동이 되었다가 이르면 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김씨는 김성태의 친동생의 전 남편으로 그룹 내에서 격리부장, 재무이사 등의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이밖에도 국외 도피 중 김성태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씨도 이날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검거 당시 김성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6대와 신용카드 5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에서도 다수의 증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쌍방울 계열사의 전환사체 발행 전반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옮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김성태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대북 송금에 쓰인 자금 형성 경로를 밝힐 키맨으로 꼽혀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명동 사채시장 등을 통해서 상품권 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돈 세탁을 해서 대북 송금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의 귀국은 이재명과 이화영이에게는 악재로 평가되는데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바른 혐의가 잔뜩 걸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진술은 자금 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자금 흐름이 A부터 Z까지 모두 밝혀지면 쉽게 사실이 인정될 것이라며 이재명이나 이화영의 뇌물 혐의 입증에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3일 구속기소대 법정에서 총 635억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두고 다퉈야 하는 김성태의 입장에서는 김씨의 진술로 혐의가 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김성태는 2년 전쯤 사이가 틀어졌는데 국외 도피를 준비할 때도 내가 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며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씨는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쳤다가 김성태 검거 사흘만인 지난달 13일 재판에서 돌연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귀국 의사를 초래했는데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일명 대호로 불리는 조폭이 김씨를 압박해서 귀국 의사를 번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까지는 검찰에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8일 태국을 방문해 태국 검찰총장에게 김성태 체포를 요청하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해 12월 21일 대검에서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직접 나서서 김씨 가족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씨의 한 지인은 장기 도피로 피로감이 누적이 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안다며 김성태가 구속돼 이미 혐의 상당 부분을 자백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화영이가 북한에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약속하면서 이재명의 평양공항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는 김성태의 진술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사회 범죄자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방문해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대권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이벤트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방문 시 카 퍼레이드는 물론이고 평양공항 기자회견까지 고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써준 영수증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 이재명 대표의 친서 등 빼박 증거와 진술들이 쏟아지는데 소설이라고 부인해본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나라며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알리바이나 진실의 진술을 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문재인이의 굴종적인 대북관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놓고 북한에 엎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아찔할 지경이라며 증거와 진술들이 범죄 실화를 다룬 다큐라고 하는데 연일 소설 타령만 하는 이재명 대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의 최후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